소주 너희들 오늘 주방에 자꾸 들어와있니? 응? 주방이 좋아? 찬이야? 오늘 대장이 좋아요 당연하지! 당연하지! 하고 내리 말했습니다 플리 빼꼼 플리 빼꼼 써니야 나만 보면 흥분해 나가 놀아라 얘들아 찬이야 너 키가 이렇게 쪼꼬마해? 귀여워? 플리 니기는 왜 이렇게 커? 너 빠삐용이지? 플리 플리 공기 맑은 데서 좋은 거 먹고 빨리 낫자 피부병 때문에 왔습니다 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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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북 북 북 북 네네 스 백 북 보 진정 진정 뒷줄에 있는 곰 먹을만한 풀이 있노? 탐색중 용순이도 맛있는 풀을 찾아 쪼인중 우리집은 풀빌라라고 풀이 있는 풀빌라 내가 풀서비스 해줄까? 하고 실없는 아재 농담을 건네 봅니다 풀빌라라고 맛있는 풀이 여기 있노? 풀빌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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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소 풀빌라라 오후 풀빌라라 Worc 후렴 sele기 Nu 정기 의원 오늘 기분이 좋은 상태입니다. 빨리! 기분 좋아요! 가자! 뛰어놀아! Are you ready? inså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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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